그냥 떠난 느낌이 좋았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게 뭐야 척척단자로 느껴져 아마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오빠, 내 맘에 아파 아빠, 끝까지 말해 아빠, 내 맘 왜 몰라 오빠, 끝까지 말해 오빠, 그냥 눈 안 봐 오빠, 이제 나를 고쳐봐 오빠, 끝까지 말해 왜 날 더 잘 안 보는 건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니 다른 눈이 뜨봐 처음엔 오빠는 다시 시작해 결국 잘해, 난 잘 살아가 오빠, 난 아빠, 아빠 오빠, 아빠, 끝까지 말해 오빠, 아빠, 마음이 아파 내 맘 왜 몰라 오빠, 그냥 눈 안 봐 오빠, 그냥 눈 안 봐 오빠, 그냥 눈 안 봐 오빠, 이제 나를 고쳐봐 이제 나를 고쳐봐 이제 나를 고쳐봐 오빠 오빠, 이제 나를 고쳐봐 이제 나를 고쳐봐 이제 나를 고쳐봐 이제 나를 고쳐봐 감사합니다.